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유지아 라면 사례 하나 넣을까? 네 너 먹나요? 네 넣어주세요 이거 쉬어 이거 쉬어 이거 쉬어 이거 말할까 네 이거 먼저 먹지 네 내가 쇼건 안는데 미션 수위인은 라면 다치게 얼마나 맛있어 이게 이겼다 준서가 재밌었어 이거 수위를 써는거야 나는 수위에서 오래 먹는거야 엄마가 거기서 먹으려구요 엄마가 거기서 먹으려구요 그거는 살 안 찢어 두 분은 살 안 찢어 두 분은 살 칼로리지 밥 먹어도 밥 먹어야지 밥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두 분 밥 먹어야지 두 분 밥 먹어야지 여태 하니까 바보할래? 여태 한 번 고쳐놓고 할게 면이 움직이는 사람은? 굿모دي도 엄청 좋아서 완전 뼈다 간이 좀 좋아 여태 kan 이거 아직 안가 유진이 좀 좋아 두부 살 안 쪼 두부 살 안 쪼 두부 살 안 쪼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두부를 먹는 사람 맛이야 네. 그치, 이거 다이어트, 다이어트를 좀 원하는거에요? 물! 아, 식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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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는 거 있어. 아빠, 아빠, 인스타 아예 처음에 모르시는 거예요? 누구? 아, 몰라. 몰라. 아, 진짜 이렇게 안 보이고 더 연한데? 그 머리. 네. 여기 잘 보세요, 여러분. 화면 모두 다 다크, 저거저거. 다크 그래프 이거 잠깐. 뭐야? 응. 응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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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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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추 뜨거웠다 뜨거웠다 뜨거워 뜨거워 그냥 안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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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이 카페레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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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작아? 라면으로 먹었어? 한경 다 먹었어 한경 다 먹었어 괜찮아요 너 뜨거워 그렇게 하는거 아냐? 맞아 주석아 맛 어때? 맛있어? 휴진아 요즘 볶음밥 소금 먹어봐 볶음밥 세워 니가 먹어 맛있어? 나 느미가 맵잖아 먹어봐 응 그냥 먹으면 뜨겁지 이거 괜찮아? 먹어봐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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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석아 뭘 또 먹어 입 다 닦았는데 수제비 생고기 저쪽 저쪽에 부대찌개 여기에 찌그리짜그리 동태탕 추어탕 저 어디가니? 추어탕을 못하고 추어탕을 못하고 왜? 주석아 주석아 수제비 축하하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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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